CTS 경남방송과 경남 탁구선교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가 제4회 경남 탁교선교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창규 목사는 이번 탁구 대회는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마련이 됐다며 참가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최 측은 이번 대회 후에 교회 방문하는 새신자들에게 성경책을 전달했으며, CTS 경남방송은 경남 탁구선교연합회에게 미자립교회 선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